오늘 흑피가 웬일이지? 중국 애들끼리만 하는 것보다 한국 애들이랑 하는 게 좀 사람들이 더 재밌어하니까 교수 나랑 구십팔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갑니다 갑니다 가요 네 콜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콜라 없으면 저 힘 빠져서 게임 못하거든요 약발했는데 약발했는데 비은 질풍각은 왜 나가냐 개 어이없네 진짜 약발했는데 비은 질풍각은 무슨 일쌤 삥 씩구당은 왜 나가 삥 씩구당은 삥 씩구당은 왜 나가냐 삥 씩구당은 왜 나가냐 삥 씩구당은 왜 나가냐 질풍각은 왜 나가냐 삥 씩구당은 왜 나가냐 식 Burada 4연봉 클락 4연봉으로 클락 스트레이트 했다 클락 스트레이트 했다 어 바로 가게 나왔다 클락에 축적 가게 나왔다 바로 클락에 축적 가게 싫어 클락에 축적 가게 싫어 각야 장관 매튜어 얘네가 셋이 축적 이에요 7줄은 당연하고 클락에 축적 가게 싫어 클락에 축적 가게 싫어 클락이 뜨거운 클락은 승 bakalı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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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이스. 가기가 쉽지 않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문제는 고로 맞장인데 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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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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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선택 the third of a check time. 1&% addon, 1&% df adon, 글을 s 왜 바꿔 순서 아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존나 잘하잖아 어우 진짜 가대 데미지 야야야야 아 이거 빠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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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익혔다 이 바들이 아 응 응 으 오우 이런 아 점프간발 했다구 이씨 점프간발 했다구 이씨 아 왜이렇게 커맨드 밑에가 넓지 에이 진짜 에이 진짜 내가 이래서 고로를 싫어하지 아우 짜증나 좀 다양하게 싸울 수 있는걸로 가겠다 짜증나다 짜증나다 짜증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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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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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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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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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지 않으세요. 좋은 적들도 1 million으로 가kä해. 게임처럼 얼마나 사라 Вот 행동했을 minority? 이런딩생 cold 시작. 字幕avil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아 나 진짜 게임이 진짜 잘 안풀렸네 일단 죽이자 아 근데 고루 너무 많이 맞아서 이거 고루한테 가만없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맞아서 고루한테 가만없다 이거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비주류전으로 오해하겠구만 서로 유리한 상승 찾아가다 보니 지금 이 꼴이 난 거예요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리이가 아메세 아 뭐야 괜히 그냥 기아 끼지 말고 마무리 할 걸 그랬네 오리이가 아메세 오리이가 아메세 오리이가 아메세 오리이가 아메세 오리이가 아메세 오리이가 아메세 에이 진짜 당했다 흡피 흡피큐는 또 이상하게 스타일이 또 이상하네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운풍기를 계속 틀고 있었네 어 feared 없 아 음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주사경국은 끝난 건데. 보로맞장에서 에너지가 비슷해도 수피가 나보다 보로를 잘하는데 큰일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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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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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348이 안녕 그 와중에 왜 나한테 병신같은 소리 하다가 걸리니 잘가 우연히 봤다 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왜 걸렸어 병신아 안 걸리게 해야지 걸린 게 죄지 병신아 흑피가 많이 피곤한 듯 나는 지금 콜레라 걸린 채로 게임하고 딱 병신 될게 말이면 다 말이지 그리와 나의 위주로 이리와 흑피가 많이 피곤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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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하게 몇 판 놓치기가 너무 아쉽다. 아슬하게 몇 판 놓치기가 너무 아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료로 이유리는 언제 해도 쉽단 말이야. 모든 이유리가 쉬워. 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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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짠다 짱놈의 고로 짱놈의 고로 짱놈의 고로 짱놈의 고로 좋아 지뢰진으로 대갚아줬다 지뢰진을 지뢰진으로 대갚아줬다 한 번 아 이효리 어디갔어 흑피 나랑 이효리로 해줘 아우 이효리로 나랑 싸워줘 이러다가 이러다가 이효리 상승이 장풍노라는 얘기 나도 있겠네 이효리 상승이 장풍노라고 생각해요 아 나 목이랑 어깨 아파 그래서 좀 힘들어 게임할 때 보글 compansti 이효리 상승이 장풍노라고 생각해 아 이거 노리고 있었네 좋아 0초에 끝난거 아니야? 1초에 끝났다 1초에 1초에 아 망했다 진짜 연속기 넣을거야 지금 아아아아! 진짜 잠들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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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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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